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수백가지 선택의 결과가 지금 당신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의 추월차선은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죠. MJ 드마코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자기개발, 재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셨을 책입니다. 저와 함께 이 책을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리뷰를 하고 있고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제 리뷰를 보시면서 이 책에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다 직업 가지고 계시죠? 직업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학생분들이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은 직업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있으면 잘 살고 있고 행복하고 큰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걸 생각하고 직업이 없다고 하면 무슨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MJ 드마콘은 직업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불행한 것이고 직업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에 놓여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다른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을 다른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번 돈을 가장 나중에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장 늦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다닌다고 해볼게요. 삼성전자를 다녀서 거기서 월급을 받아서 내가 생활을 하고 있고, 착실하게 저축하고 돈을 불려나가고 있다고 해볼게요. 연봉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다니면은 와 넌 좋겠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사실은 내가 받는 그 삼성전자 월급은 사실 내 월급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1억을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거의 내 통장에 찍힌 돈은 한 6천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국가에서 세금을 떼가기 때문이죠. 뭐 건강보험료를 떼가고요. 이런 것이 전부 다 내가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내 돈을 만날 수 있다라는 MJ 드마코의 말입니다. 내가 번 돈을 가장 나중에 가져가기 때문에 이미 내 돈은 온전치 않아요. 이미 다른 사람이 다 뜯어갔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난이 질병이라면 여러분들 가난의 그 질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마 돈의 부족일 겁니다. 돈이 부족한 상태가 가난이니까요. 그러면은 돈의 부족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많은 분들 얘기하실 거예요. 교육의 부족? 기회가 없었다? 바람직한 역할 모델, 롤모델의 부재? 이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면은 좋은 직장에 가서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돈이 부족한 거야. 내가 정말 실력은 있고 능력도 있는데 아직 기회를 만나지 못해서 돈이 부족한 거야. 내가 롤모델로 살면 상사나 선배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은 내가 좀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나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돈이 부족한 원인들을 여기서 찾으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MJ 드마코는 이런 것들은 모두 증상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가난의 근원을 추적해보면요. 모두 한 가지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 가난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 들여다보면은 바로 선택이라는 겁니다. 선택. 우리가 가난의 그 질병의 원인은 학벌이의 부족이라든지 내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내 선택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MJ 드마코의 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연료통크에서 기름이 막 새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증상만을 치유하는 사람이라면 자주 주유소에 갈 겁니다. 연료통크에 기름이 새니까 기름이 빨리 빠지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주유소를 찾아가서 기름을 채워 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연료탱크에 생긴 구멍을 막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래야지만 그 기름이 생긴 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증상만을 치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주 주유소에 가는 행동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벌, 기회, 롤모델의 부재 이런 것들에서 내 가난의 원인을 찾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주 주유소에 가는 사람과 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자 문제를 치유하는 사람은 연료탱크에 생긴 구멍을 발견해서 치유하듯이 내 선택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내 선택을 바꿔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 원하는 그 삶을 살고 계시지 않다면 그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한 선택이 있습니다. 무슨 일 아시겠나요? 내가 1년 전, 3년 전, 6개월 전, 5년 전에 생각한 내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 당시에, 1년 후에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런 모습과는 좀 동떨어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한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한 지금의 상황은 과거의 그런 선택들로 인해서 발생한 증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린 선택들이 모여서 과정이 되고요. 그 과정이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듭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한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J 드마코는 이 선택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짓는다. 수백 가지 선택의 결과가 지금 당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를 생각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대한 목표를 갖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삶을 가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이런저런 책들이나 이론들을 믿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이런 모든 선택들의 핵심, 공통 분모에는 바로 여러분, 당신이라는 핵심,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전제에 다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대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면 그냥 인생을 내버려 두는 것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는 것도 모두 여러분이라는 그 공통 분모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두 달려 있다는 거죠. 내가 1년 뒤에 부자가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에게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 뒤에 원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는 게 M.J. 드마코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M.J. 드마코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서행 차선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또 직장 생활, 직업 뭐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회사, 상사, 주식시장, 경제 등 모든 것들을 타인에게 결정권을 넘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삼성전화 다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 연봉은 누가 책정하죠? 일단은 회사에서 책정하고 그 안에서 상사가 평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연봉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이렇듯이 내가 그 소득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것에 의해서 내 연봉과 내 소득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정권한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버리기 때문에 이 서행 차선을 M.J. 드마콘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선택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린 삶은 절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미래를 바꿀 만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부와 가난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차이가 점점 크게 벌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비효과를 떠올리면 쉬운데요. 나비효과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서 부채질 한 번 하면 그게 캐나다에서 태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나비효과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선택들이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일에 연결되어서 어떤 효과를 낼지 모른다라는 게 나비효과잖아요. 이게 바로 그 냄새의 드마콘과 부의 추월차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향격차라는 겁니다. 이 영향격차는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1년 뒤, 3년 뒤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병이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만큼 큰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젊으면 젊을수록 그 선택의 마력이 점점 더 커진다고 합니다. 80대보다는 50대가, 50대보다는 20대가, 20대보다는 10대가 그 선택이 갖는 그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 선택을 남에게 뺏겨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J. 드마콘은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모습은 과거 수백 가지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족스럽다. 지금 내 삶이 행복하다. 이러면 사실 그냥 이대로 사지면 돼요. 우리가 삶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관이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행복이잖아요. 행복하냐, 불행하냐. 근데 내가 행복하다. 난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그러면 스님이나 신부님처럼 숙세를 떠나서 그냥 그렇게 종교인의 신성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고 없고 부자가 되고 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은 여러분들의 과거 선택의 결과에 이어진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선택을 바꾸시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시면 1년 뒤, 2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엠제이 드마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엠제이 드마콘이 말하고 있는 선택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고 행복하다. 그럼 지금처럼 쭉 살아가시면 되고요. 아, 나는 너무 불만족스러워. 이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한번 써보시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 여러분들이 선택이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있는 삶의 모습으로 데려갈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을 먼저 Smith